안녕하세요 아스포티 챔버 오케스트라의 제이자 장현석입니다. 오늘 저희 연주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 스트링 음악으로 프로그램을 구매했는데요. 모차르트 프로그램 2개, 첫 번째는 디벨트베터 3번 F 메이저 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린협동원 3번 G 메이저입니다. 그 변자는 우리 아스포 대학장이신 김혜령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겠고요. 그 다음 후반부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작곡자이자 바니스테이션 김한기 교수님의 한국 단순 조곡 2번을 3개 초연하게 됩니다. 1번도 저희들이 3개 초연했는데 2번도 3개 초연하게 되어서 상당히 오늘도 깊은 연주회가 될 것 같습니다. 3번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레시피기에 오드젠시스와 아리아 중에 3번을 연주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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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